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국내산 세조개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고요. 그리고 완도 전복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뻘락지도 계속적으로 판매합니다. 새발부터 중락지까지요.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돌개 경매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히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보시다면 서대입니다. 바라 서대고요. 지금 현재 서대 철인 거 아시죠? 서대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쪄서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국 끓여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신비 대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10마래씩 들어가고 있고요. 사이즈는 3.5지 전후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목포 목갈치여서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30미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30마래씩 들어가는 30미병어. 당연히 핵감 가능하고요. 5마리, 10마리, 15마리, 30마래씩 판매합니다.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30미병어고요. 똑같이 무게 맞춰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40미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40마래씩 들어가는 40미병어. 40미병어도 똑같이 무게를 맞춰서 보내드리는데요. 옆에 가세하고 가운데하고 사이즈 크기가 있다 보니까 똑같이 무게를 맞춰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치홍어입니다. 7.5킬로 전후로 들어가고 있고요. 통으로 보내고 손질을 안하면 손질해서 보냅니다. 국내산 홍어, 싱싱한 맛, 중간 맛, 완삭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건갈치입니다. 건갈치는 갈치포로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강고등호도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사이즈고요. 그리고 러시아산 코다리, 가공은 국내사 있고요. 깔끔입니다. 그리고 왕특대 부쇄굴비, 중국산이고 가공은 국내사 있습니다. 갈치 속젓입니다. 500g도 판매하고 있고요. 오징어전하고 갈치 속젓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토사입니다. 오늘은 두 척의 안강망배가 들어왔고 자망배 두 척이 들어왔습니다. 보신하면 안강망배에서 조업했습니다. 자랭이병어가 더 물량이 쏟아지고 여기 보시면 참돔입니다. 오늘은 참돔이 어제보다 가격이 올라가지고 제가 오늘 못 갖고 왔는데요. 좀 더 가격이 좀 더 떨어지고 물량이 좀 더 많이 나올 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내산 자연산 참돔이 보이고 백족이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참돔이 좀 더 가격대가 높았고요. 계속적으로 안강망배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30미병어하고 40미병어 갖고 온 상태고요. 계속적으로 참돔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자랭이병어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안강망배에 두 척이 들어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자망배에서 두 척 200상자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기타 자버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통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통치 가격이 좀 더 저렴해지면 제가 좋은 걸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타 자버들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목포 하르판장에서 돌개를 경립받을 예정이고요. 돌개 기다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본격적으로 돌개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저도 돌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돌개로 간장게장 드시면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저희는 돌개는 작은 사이즈로 갖고 옵니다. 왜냐? 작은 사이즈가 껍질이 딱딱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살국 굉장히 많고 안컷 이슈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돌개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